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순간들을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시작합니다.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잠을 잘 시간인데요. 아이는 자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엄마와 아빠의 차이 조심해야 될 텐데요. 무기를 들고 있다고요.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이렇게 입술에 묻혀 먹기, 잊기 없기 등산 중에는 전화기를 배낭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. 이곳은 매직버튼입니다. 그들이 단 몇 초 만에 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. 주차 위반에 대한 벌이랄까요? 문을 제대로 잘 잠그고 쳤어야죠. 무슨 냄새가 나는 걸까요? 문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. 같이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놓고 싶습니다. 미니카노 사리 Constelle 방했다 요리 한 번 먹기 참 힘드네요 예쁜 척 하다가 그녀의 표정으로 부화하건대 두 번째 데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토네이도 킥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장난감은 무게를 초과했습니다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비장하게 햄버거 가게를 들어서는 남자 요즘 이런 챌린지가 또 유행 중인가 보군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문을 닫는 게 어떨까요 언제쯤 한 번 들어갈까요 최악의 순간이 모두 다 찍혔습니다 2주간의 요가 과정을 수행하고 난 이후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을 때입니다 멋진 댄스를 자랑하는데요 천장이 날아가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정도면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거죠 말로만 짓던 도미노 효과 연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연습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 바퀴 돌면 성공 경비원의 주요 무기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아픈 거 맞죠 맛있는 쿠키를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요 제발 놓으라고요 운동 한 번 하기 참 힘들죠 운동 한 번 하기 참 힘들죠 문을 따다가 그만 감자튀김이 이렇게 흥분하다니요 감자튀김이 이렇게 흥분하다니요 오늘 요리는 망했습니다 그 잠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와인을 다 사야겠죠 와인은 다 사야겠죠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요